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상한 담움 투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대장을 맡게 된 가미모토 코더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매미가 있는 여름 습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매미가 나무에 부딪혔나봐요. 다음은 겐다마가 유명한 겐다마 마을에 와 겐다마 잘하신 분이 너무 많네요. 야 너도 한번 해볼래? 아저씨 그럼 저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여러분 오늘의 투어 어떠셨나요? 저는 여러 나라의 손님들과 다멈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한국어랑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최근에 외운 단어는 무한리필 그리고 봉요입니다. 언젠가 화려한 머리 색깔의 대장이 될 테니 여러분 다시 콕 날라오세요. 콕 날라오셔야 돼요. 알겠죠? 네 오늘의 이상한 다멈트와 여기까지 오늘의 대장 가미모토 코더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